게임! 잘한다, 방탄!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합니까? 오늘 사무실에서 하네. 오늘이 바로 777입니다. 우리가 그 제작했던 거 같아? 아, 느낌이 그거지 그거를 오늘 하는구나 저희 공을 두 분 의상이 좀 필요하시네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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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춰봅시다. 자, 솔직히 이 재우 씨는 너무 명백해요 왜요? 국밥으로 국밥집에서 제 안경 쓰고 찍은 사진 자, 한번 공개해 주시죠 아, 옛날에 막 그 사진 론이 느리게 되는 거 아, 그거지, 그거 아, 이거구나 안돼 안돼, 안돼, 더 없는 거 없어요 오로지 우회전만 나오고 있나요? 나 안 보여 너무 잘 보인다 야, 호바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저거 이거 남중이 안경이잖아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근데? 다시 봐도 웃기다 저거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호바 자, 태형 씨 태형 씨 어떤 사진이지? 어떤 사진이게요? 나 이거 내가 봤어, 이거 자, 안경 빨간 안경? 빨간 안경, 빨간색 아, 그거네 자기가 올린 그거 아니야 본인이, 본인이 실수로 아, 우리 중에는 안 보여 여러분 그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자, 잘 나오네 이 정도면 태형이는 양호하지 나는 자, 같이 서 봐 같이 서 봐 형, 나 매력 있나요? 저, 저 패션 룩처럼 좀 찍어줄게요 여러분,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야, 힙하다, 힙해 이게 제가 아니, 태형이 잘 나왔네 툰경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올라가서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번 자, 좋습니다 자, 두 분의 강력한 기운으로 한번 가보죠 오케이, 이제 좋아요 감기! 호석이 형은? 지금 오늘 오늘 둘이 우등생이야, 지금 아, 우등생이야 야, 호바, 그거 팔 생각 없냐? 아, 형한테? 내가 이거라, 이게 아, 진짜로? 형 세트로 내가 형 벙걸씨도 같이 돈 내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 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바로 가시죠 이거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외치면서 누가 먼저 끝내놔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죠? 자, 레터 봅시다, 그러면 자, 달려라 맞아 아, 이거 난 확률에 잘 못 맡기는데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찍어보자 돌림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거 선점했습니다 아니, 가위바위보 해야지 우리 양심적으로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해야지 자, 이제 시작 자, 안 되면 안 되면 가위바위보 뭐 하는 거야? 자, 탁구공 튀기기부터 하자 그러면 1연습실 주사위 던지기 1연습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탁구공 튀기기 뭐야, 탁구공 튀기기 갑니다 탁구공 부터 왔습니다 저 탁구공 자, 갑니다 여기 다쳤어? 탁구공 어떻게 해요? 주사위 던지기 어떻게 하면 돼요? 7 7 7 너무 쉽다 금방이지 갈게 오, 난 럭키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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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허벅아, 우리 이거 읽어야 해. 대박, 대박. 도장, 도장. 대박이다, 이거. 오케이. 저는 벌써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나 끝냈어요. 이거 두 명이서 해야 해. 뭔데요? 2인 대결이야, 사탕올라. 빨대로 여기 위에 올려야 해. 오케이, 그럼 저는 주황색, 초록색으로 갈게요. 네, 노란색, 보라색. 시작! 자, 요령 터득했어요.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성공! 성공! 어? 할 수 있겠다. 뭐야? 이거 뭐야? 지민이, 이거 뭐야? 이거 다 챙겨서 넣어야 해? 빨리 한 사람 이기는 거야? 와, 미쳤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날 쓰겠다. 아, 나 가야겠다. 도전! 아, 너무 세게 돌렸다. 어? 아, 그래요? 아, 이제 알겠어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여기 찍었다. 도전! 하아. 어때요?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재과, 저... 아니, 진희 형, 들어와 왜, 뭔데, 뭔데? 자, 컵 쌓기 그게 뭔데? 컵 빨리 빼고 컵 쌓기 그게 뭔데? 준비 시작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말렸다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끝! 끝! 가자, 도장 야, 저거 해야지, 컵 빨리 빼기 시작 아, 나 피지컬 너무 좋은 애랑 붙었어, 지금 아, 지겠다, 진짜 왜 잘해? 끝! 야, 씨... 어, 나... 어, 야, 어, 야, 씨... 어, 야 도장 도장,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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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컵 빨리 빼기 자, 컵 빨리 빼기 한 거 오, 이차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걸 꺼내? 자, 이걸 꺼내? 시작 어, 뭐야 아, 씨... 아, 씨... 안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아, 씨... 아, 씨... 아, 쉽지? 1, 2, 7 9 한 번에 성공 아, 쉽지요, 쉽지요, 쉽지요 아, 지민이 아직도 못 했어? 아, 거의 다 했는데 자꾸 마지막에 아, 너 이거 한 번 하면 다 끝이야? 아, 잠깐 아, 이거 왜 못 하냐? 잠깐, 이거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 아, 큰일 났다 아, 여기서 딱 한 번에 성공을 써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성공 됐다고? 오케이 성공 됐다고? 으하! 야, 야, 야 남자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남자가 이거 해야 돼, 우리 집은 2명이서 할 수 있어요 2명이서 해야 하는 거야 뭐 path? 한 줄 회 loin 햇 Ass 빨대로 커지는 거야? 입에 참 잘했어요 같이sen 아, 진짜 너무 대단하죠? 우 red 오, 반 levers 오, 반 luc 안돼 와, 와, 성공 와, 진짜 어려웠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2인 대결이야? 호비 형 이거 나랑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냈지, 인마 아, 형 꾸구려 아, 형 꾸구려 형, 카드, 카드, 카드 오케이 자, 끝! 자, 끝! 와, 나, 나 형, 형 한 번에 끝 오, 뭐야? 뭐야? 언제 해? 아, 진짜 나 오케이 땅 한 번, 잘 오케이, 나 탁구공 간다 연습실, 여기부터 제가 끝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공 형, 또 졌어요? 2연패 저거 주세요 나 다른 거 못 하고 올해 사탕 오케이 오케이, 성공 갑니다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오늘 운 드렸겠나 보다 오케이 뭔데? 컵 살게요, 어떻게 하면 돼? 2인 대결이니깐? 너무 와 1, 1 AND 1 1, 2, 3 맞다 성공 매우GE tout oh, esse 2인 대결이니깐 컵 쌓기, 컵 쌓기, 컵 쌓기, 컵 쌓기 잠깐만, 설명 좀 설명 봐봐, 이 상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끌어 틀어서? 다시 이걸 끌어 틀어서? 오케이 준비 시작해 주세요, 준비 시작해 자, 만들었고 자, 만들었고 어, 들어갈게요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들어갈까? 너무 튕기는데? 노스! 노스!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오케이, 제가 지우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도전! 오! 오! 성공 뭐야?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잠깐만 컵이 조정이 안 되는데 4번 다 튀겨야 돼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나 할 때 빨리 두 명이서 할 수 있어 첫 통원 기기 어떻게 하는데요? 잠깐만, 지금 이렇게 던집니다 참고로 그거 진짜 어렵다 시작 이거 성공했어요, 지민이? 네 아... 아, 어렵네 아, 큰일 났네 여기서 막히네 이거 성공했어요, 지민이? 지민이 성공했어요? 아, 어렵다.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끝! 끝! 여보! 태영 씨, 이제 태영 씨,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사탕... 아, 사탕... 사탕... 허비 형, 몇 번 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하냐? 아... 어떻게 하지? 와, 진짜 이거... 와, 너무 어려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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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꿈치 와, 대박이다! 자, 다른 거! 오케이 야, 이거... 뭐야? 나, 나 뭐 했냐? 자, 주사위, 주사위 어디 있어? 어, 주사위는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냐, 보통? 주사위는... 아, 이! 주사위를 당겨서... 그 사진이... 아, 이! 아, 이! 아, 이 씨!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야, 이게 된다고? 안 가요! 어, 저거 들어간 거 아니야? 아, 그건 또 안 돼? 감사합니다 어?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아, 그건 또 안 돼? 어?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야, 씨... 끝! 자, 다 만들었습니다 됐어? 됐다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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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ped! 그래! 예! 도착하세요! 아, 씨... 쟤, 왜? 뭐 한 번에 됐어? 예! 그게 신기하다, 자, 이거. 예.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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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색이 안 튀겼어. 해. 가자. 어. 한 줄씩 다시 시작하는 색상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 줄씩 다시 시작하는 색상 있잖아요 와, 대박이다 와, 이게 된다고? 나 안 되는데? 7! 7! 아, 나 거의 동시에 던졌는데? 형, 진이 형, 나랑 사팡기 2인 해결해, 뭐지? 아, 왜 얼마나 나와? 아, 7 나왔는데? 우와 7, 7, 7 자, 갑니다 아이, 뭐야, 씨 카드 이거 제 거 왜 왔어? 이게 제 거, 이게 제 거 아, 잠시만 성공 공 몇 개 됐을 수 있어요? 눈물 나올 것 같다 야 나이스예요 오케이, 실패 그냥 수고 형, 나랑 붙으면 돼요 나랑 붙으면 돼요 나랑 붙으면 돼요 자, 이제 아, 힘들어, 자 준비해 자, 기다려, 기다려 시작 시작 2인 대결 병두 2인 대결이야? 아 진짜 종국아 이것부터 할래? 잠시만요 종국실에서 상품해놔 아!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들어! 들어! 아! 자! 아! 들어갔다 계속 나 아니 너무 하잖아 탱탱보라 3주 3주 알려주세요 3주 알려주세요 3주 안 된대? 오케이 자신 있어? 갑시다 자! 우리 이거 시작해 시작! 야 뭐야 한 장 못 있어? 아 씨 오케이 오케이 야! 컷 빨리 빼기 컷 빨리 빼기 들어갔다 들어갔다 탱탱본 나랑 병뚜껑 할 사람 종국아 병뚜껑 했나? 아니 안 했다 병뚜껑 하자 오케이 이거 설명 여기 원안에 1초 동안 머물러 있으면 돼 근데 밀칠 수 있어 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간다 준비 시작 아 씨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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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정석 정석 오케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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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됐죠? 형, 날아가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방금 우리처럼. 그래서 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1초 이상 있으면 돼. 아, 그래? 네. 자, 2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탱탭볼 넣어준다고, 이게? 그냥. 바로 받아 쳤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남준, 남던맨 2. 아이씨. 1, 그렇죠? 받아 친 거 아니에요, 이걸? 오케이. 아, 안. 남준, 남던맨 2. 남준 형. 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야, 컬링. 컬링 들어야, 컬링.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끝. 끝. 와, 이거 힘들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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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탁궁을 튕기기 했어. 차타올기기. 탁궁을 튕기기 성공시키고. 안 바뀌었습니다. 주사위. 7, 7 나올 때까지? 네. 도전. 아, 힘들어. 아, 3, 7. 오우. 오, 7. 야, 씨. 주사위, 다행. 탁궁을 튕기기의 도전. 뭐야, 탁궁을 튕기기. 어떻게 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진짜 된다고? 이거 성공시킨 애들 있어요? 있다고? 태용이? 성공. 나 이제 더 이상 붙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남준아 너 이것부터 해야 돼. 네? 이것부터 해야 돼. 했어? 나 누구랑 붙어 이제 그러면? 아직도. 이 형 아직도 이거. 했어요? 야 미쳤는데 이거? 이 형 오래 걸리겠는데? 야 이거. 야 이거. 이게 된다고? 뭐? 같이 하면 된 거야? 네 준비 시작. 아이씨 내꺼만. 가자. 야 이러면 안 되지. 형이 반대쪽 꺼냈잖아. 자 1. 맞죠?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 다음부터 막인데. 누가 이해를 못 했어. 아 형 고맙다. 아하하하 형 컷 빨리 빼기 했어? 어. 아이씨 누구랑 하자. 남준아. 남준아. 내가 땀빵 갔다 가겠습니다. 컷 빨리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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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민이랑 컷 빨리 빼기 갈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2인이에요 형. 2인이야? 1인 1인. 그러면. 갈게요 갈게요.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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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병투콩 컬링. 예. 2인. 이거 하죠. 야 나랑이. 야. 어떻게 해. 야. 야 내가 못 잡았어. 야 내가 못 잡았어.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잘했구나. 야 말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병투콩이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긴 거야. 이게 1초 안으로 튕겨낼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남의 걸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간다. 1초. 끝. 오케이. 방향은 맞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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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아! 아! 방 선생님 아까, 아까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말해 주면서 쥐빨살이... 형, 다 했어요? 야, 절대 안 돼 어, 됐다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왔어요 아, 잘했어, 정국? 어우, 지날 뻔했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어디야? 거미줄 잠깐만요 형, 다 있나? 점검 한번 합시다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못 찍었어 조금 바깥쪽으로 아, 이거 어렵구나 계속 여기 서 있겠네 어, 이거 안에 해야 되죠? 아, 정국이 올라가네 아, 정국이 올라가네 오, 찍었다 우와, 찍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끝! 아, 끝! 나 끝났어 끝! 야, 엘진이 잘 끝났어, 나 내가 먼저 끝났어 오케이 아니, 내가 먼저 끝났잖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먼저 끝났잖아 떨었었어요 판정승!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아, 진짜 어렵냐, 이거 오!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형, 빨리 와요 이거부터 할래? 나 했어요, 그거 했어? 탱탱이 뭐 했어요? 했지 와, 대단하다, 씨 왜 말까지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한 번에 통과 오케이, 한 번에 통과 인정?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간다 집에 가자 못 가겠는데, 집에? 남주야, 다른 거 하고 와 저 없어요, 나온 거 너도? 네 네 형이 내려와서 하면 안 돼요 계속 흔들고 있어요 형이, 하면서 계속 흔들고 있어요 형이, 하면서 계속 흔들고 있어요 계속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너 해 포기해요 민폐인 것 같아서 그래 아, 욱말라 야,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지? 이거 타면 되죠 이거 물어요 이거 물어요 이거 물어요 이거 물어요 아, 쉽죠 아, 쉽죠 꼬리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나 지금 땀이 작네 그래,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 와서 하나 하나 없는데 하나 없는데 하나 없는데 하나 없는데 하나 없는데 하나 없는데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나이스 야, 제옥 이리 와라 형 이거 빨리 빼기 할 사람 일단 너 나랑 한번 하자 이거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땀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몸을 움직여야 돼 후 후 후 후 후 후 아, 씨 이거 한 번에 성공이 돼? 후 후 후 와 와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끝! 아까 내가 놓쳐가지고 못 받았는데 제옥 이리로 와라 뭐야? 대결 상대가 이제 없는 거야? 자, 갈까요? 도전 세팅하셔서 도전 도전 어,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뭐야, 물병 뒤집기 에잇 이게 뚜껑을 찾아야 되는 게 있네 이렇게 밀고 가는 건가? 갈게요 야, 야, 야 2개 아.. 집에 가는데 2개만 하면 집에 가는데 2개만 하면 집에 가는데 2개만 하면 집에 가는데 저 동침대야? 잠깐만 제발 남준아, 너의 미래를 했지? 성공! 성공했다고? 남준아, 너의 미래를 했지? 성공! 성공했다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남준아, 고맙다 너의 빌드를 따라간다 형, 제가 세팅해놨어요 남준아, 너의 빌드를 따라간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형님, 튕기는 각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확실히 어? 야! 어떻게 했어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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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우와! 아! 남준아, 고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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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링, 컬링, 컬링 누구 있어? 컬링 야, 진짜! 이야, 지옥의 연습실이네, 이거 아 진짜 이거 안 들어가요 계속 나오는데? 컬링 할 사람 없어요?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 아 아 아 병력이 좀 찾자 할 수 있어 뭐 이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 형 형 이거 성공했어요? 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지 최선을 다해서 아하 이거 걸친 것도 안 되네 이거야 아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아 씨 들어갔다 들어갔다 후 아 씨 진짜 아 씨 여기 여기 여기고 싶어 와 이거 돼? 야 이거 돼? 야씨 저 사다리를 타고 가는구나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재밌는다 재밌는다 남준아 비켜 비켜 남준아 이거면 됐습니까? 안 됐지 종이 올렸잖아 네? 다시 남준아 거 있어야 형이 보여줄게 다시 형 한번 가요 야 남준아 뜯지마 알겠습니다 남준아 형이 보여줄게 세 번까지 올려주세요 아 세 번까지 올려주세요 자 옷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해야되는거죠? 아 나 이 옷이 부.. 한 번이라도 올리면 그거야? 세 번까지 네? 세 번 올렸대요 저요? 네 나오세요 형이 보여줄게 야 남준아 네? 대박인데? 이거 누구 성공했어요? 정국이랑 지민이 정국이랑 지민이 정국이 지민이 벌써 갔어? 네 하겠습니다 야 옷을 잘못 입었네 오케이 자 한 번 더 안 올렸죠? 아 저거네 남준아 세 번 올린 것 같은데? 아 저거 할게요 남준아 너의 선례로 난 알게 됐다 아 오케이 1층부터 하고 가도 돼요? 아 이걸 해야 2층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정국이랑 지민이 갔어요 먼저 그 친구부터 빨리 퇴근하네 이건데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 이거네 이것밖에 없어요 답 너의 선례로 알게 됐다 왜 올렸지? 아 이렇게 끝까지 필요가 크게 올려서? 열 오케이 순수하게 나이스 뭐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딴 거는 속전속들로 다 했는데 에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이거 3개 다 써야 돼 어 이거 가능하다고요? 형아 한 번 해볼까? 나 막 막 판 한 번 더 하고 이거 그냥 딴 데 넘어갔겠네 아 이거 난 한다 하면 한다 난 해 우는 소리부터 하지 말자 지민아 아우 어려워 요령을 모르겠다 이거 뭐야 이거는? 남준아 형 먼저 간다 가세요 먼저 제발 남준아 이게 더 어려워 어려운데? 형 굴렁새 굴려봤어요 아 진짜? 해봤다며 어? 제가 또 범도 8년 배웠거든요 저기세요? 저거요? 이 된다고? 악 스파일러 퇴근해 세금 어흐 나 눈물 나와 야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이런 렛츠 고 자 다 퇴근하자 자, 중간 맞춤!